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주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승려 시인으로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훈 선사를 기리는 추모제가 8월 29일 만해 선사가 태어난 충남 홍성에서 열렸습니다 홍성 문화원이 주최한 만해 추모제는 김석환 홍성군수, 박종덕, 충남서부보은지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지역주민 전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추모다리와 추모음악회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상과 독립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번영된 대한문기기 이 끝까지는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의 아내를 먼저 생각하신 만해 한용훈 선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만해 추모제는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훈 선사의 나라사랑정신과 문학세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홍성문화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